2021년 블루 색상으로 덩크로우 하나 예정된 게 있습니다. 남성용 제품 하나 예정된 게 있는데 이 제품하고 남성용 덩크 발매 예정인 제품하고 차이를 좀 보자면 이 디테일은 S3 덩크 제품 초창기 제품에서도 볼 수 있어요.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남성용 안녕하세요.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지금 보시는 덩크로우 코스트 UNC 컬러입니다.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온 제품 같습니다. 일단 이 제품하고 비슷한 제품이 남성용 모델로 해서 2월에 발매 예정인데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품하고는 또 약간은 다릅니다. 약간은 다른데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제품 설명을 좀 드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너무나 유명한 컬러는 UNC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 신발 보면은 그냥 신발만 놓고 봤을 때 예쁜 거하고 신었을 때 예쁜 거하고 좀 다른 신발들이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봐도 예쁘고 특히 신었을 때 특히 신었을 때 너무 예쁜 거 같습니다. 제 기준에서는 지금 좀 저평가된 이게 지금 범고래하고 가격이 엿비슷하다? 어우 저는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신발인 거 같습니다.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은 지금 뭐 요즘에 스니커 씬에 신발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전문적인 용어는 관심 더 생기시면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요. 그냥 이 부분을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이 재단된 파란 부분을 1번으로 보고 이 윗부분, 이 부분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번이 2번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1번이 있고 그 위에 이제 2번이 있는 형태고 여기에 이제 스티치가 이 숱이 위로 이 바느질 자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이게 전형적인 일반 덩크 제품의 디테일인데요. 이 디테일은 SB 덩크 제품 초창기 제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요즘에도 이 앞부분에 이런 형태의 디테일은 요즘 SB 덩크 제품에도 뭐 콜라보 모델이나 예전 뭐 복광 모델이나 간혹 사용이 되고요. 요즘 SB 덩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1번하고 2번의 위치가 바뀐 그러니까 2번이 밑으로 하고 1번이 위로 올라간 형태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. 그거는 이제 2008년, 2009년 그때부터 일부 제품들에 그렇게 적용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이 1, 2번이 위치가 바뀌는 디테일화진 제품들이 혼용돼서 나오는 그런 추세입니다. 그리고 이 스티치는 SB 덩크, 요즘 나오는 SB 덩크 제품 중에서는 거의 다 사라진 그런 스티치입니다. 일반 덩크 제품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요즘 나오는 SB 제품들, 일부 제품 제외하고는 거의 이 스티치는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SB 제품하고 일반 덩크하고 차이점은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혀 부분인데 혀가 좀, SB 제품은 좀 두툼한 편이고요. 그리고 이 신발, 이 부분은 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분리되지 않게 안쪽에 이제 밴드가 들어가 있는 게 SB 제품들이고요. 일반 제품들, 일반 덩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밴드가 없습니다. 분리되지 말라고 있는 밴드가 없습니다. 그리고 무게감도 일반 덩크가 SB 덩크에 비해서 좀 가벼운 편입니다. 이 제품이 좀 가벼운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2021년 2월에 남성용 덩크 로우 중에서 이제 블루 컬러가 하나 예정된 게 있습니다. 지금 이제 품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발매는 되는 것 같고, 이제 시기가 문제인데,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이 제품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. 상당히 유사한데, 오히려 이제 범고래 석상에서 검정 부분이 블루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제품하고 남성용 덩크 발매 예정인 제품하고 차이를 좀 보자면은, 일단 지금 이 부분이, 이 제품은 이제 세일 컬러로 약간 누런빛을 띄고 있는데, 그 제품은 이제 화이트 컬러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혀 부분, 이 혀 부분에 여기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블루 컬러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. 특히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용 제품 같은 경우는 화이트, 화이트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.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남성용 270 신으시면은 그냥 이 제품 275 신으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무리 없이 맞을 것 같고, 발볼 좀 넓은 사람들은 1억까지 그냥 270 신으면은 280 정도? 그러면은 그냥 무리 없이 예쁘게 신으실 것 같고요. 착화감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라인 자체가 착화감이 좋은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. 불편하지 않을 정도다? 나쁘지 않을 정도다?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덩크 벙고래에 도착하는 대로 리뷰할 거고요. 이 제품 디테일한 영상도 따로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.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